롯데리아 홈서비스 추천 메뉴 탑텐을 보여드릴게요. 지니야! 네? 롯데리아! 롯데리아 홈서비스 추천 메뉴 탑텐을 보여드릴게요. 롯데리아 홈서비스 전화 주문을 원하시면 지니야! 전화 걸어줘! 라고 신제품 정보를 원하시면 지니야! 신제품 보여줘! 라고 말해주세요. 지니야! 네? 신제품 보여줘! 롯데리아 신제품을 안내해드릴게요. 롯데리아 신제품을 지금 바로 주문하시려면 지니야! 전화 걸어줘! 추천 메뉴를 알고 싶으시면 지니야! 추천 메뉴 보여줘! 라고 말해주세요. 지니야! 네? 추천 메뉴 보여줘! 롯데리아 홈서비스 추천 메뉴 탑텐을 보여드릴게요. 롯데리아 홈서비스 전화 주문을 원하시면 지니야! 전화 걸어줘! 라고 신제품 정보를 원하시면 지니야! 신제품 보여줘! 라고 말해주세요. 지니야! 네? 전화 걸어줘! 인터넷 전화를 사용 안하셔서 기가 지니 앱으로 롯데리아 홈서비스 번호 02-6296-9000 보내드렸어요. 지금 확인해보세요. 안녕! 롯데리아 홈서비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롯데리아 홈서비스 롯데리아 홈서비스 감사합니다.